어 고변 그 회계사무실에 아는 직원이 있다고 했지? 그 2014년도 노유그룹 부동산 매입자를 좀 볼 수 있을까? 어 그 회장님이 그 집을 산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그게 담당 직원이 아니라서 매입자료로 보는 게 불가능해 그래 알았어 진짜 아버지가 그런 겁니까? 아버지가 은혜를? 매입 담당 직원 입단속은 시켰지만 혹시 모르니까 잘 주시해 네 저 상원님 회장님께서 채원의 지배관에 보고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? 한재혁 기사가 두바이로 가면 그때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보고해 알아보니 노유에서 매입한 건 맞습니다 뭐? 그런데 왜 나한테 보고 안 했어? 그 시기가 공장 부지 매입을 진행하던 때였는데 담당 직원이 행복동 일대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에 함께 매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누락이 돼서 결재라인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되게 말이나 저런 소리야? 어떻게 그런 실수로 해? 죄송합니다 담당 직원은 내부 감사를 통해 적절한 징계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산 집이 최원의 집이라니 하필이면? 하하필이면... 하필이면... 하필이면... 하필이면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